이리와, 빨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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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겼다. 그럼 잘생겼어. 근데 너무 잘생겼어. 진짜 잘생겼어. 고장! 좋지? 민이 안녕. 짠 우리 엄청 같네 우리 아주 많아 보는 거야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아주 많아 보는 거야 아이고 우리 밍밍이만 하네 아이고 여전히 깨방적이라 아주 응 응 예뻐졌어 아이고 좀 간단한데 왜 안 괜찮아 고마니도 있잖아 어 아주 좋아 어 아주 좋아 어 놀자고 같이 가 놀자고 미미 갖고 왔어요 어 보리랑 놀고 싶어요 어 어 어 어 보리 이쁘게 컸네 어 보리 이쁘게 컸어 미미야 보리한테 그렇게 컸 안겠지 동작해야지 친절하게 미미야 친절하게 미미야 아 놔서 좀 툭 쳐 놀자고 얘 좀 봐 미미 미미 좀 봐 놀자고 툭 치는 거 봐 우리 미미가 조금 더 굵은 거 같은데 그래? 쟤는 얘가 더 나간데 아 그래? 아유 침범복된 거 봐 아이고 신나게 놀았어? 어 어리아 오르막길 힘들다 천천히 가자 주누 따라잡았다 아 아 그 주 뺏어 먹는다 보리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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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lijk 이리 안돼 갑시다 그래 주눅 기다려 주자 주눅 빨리 와 그래 주눅 빨리 와 우리 주눅 기다려 준다 주눅 기다린거 과자 기다린거 주눅 기다린거 과자 기다린거 가자 갑시다 과자 달라고 안 넣은거야? 야 오 주눅꺼 뺏겼어? 멍멍이 줘 볼이 줘 깎아 볼이 줘 먹어라 그래 먹어라 그래 안 돼 안 돼 볼이 그만 줘 주눅아 볼이 그만 줘 안 돼 안 돼 보리도 그만 뺏어 먹어 가자 얼른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어 볼이도 집에 가서 밥 먹자 얼른 가 보리 안녕 보리 안녕 잘했어 칠 줄 안다 어이구 잘하네 아니야 아니야 보리 넌 아니야 보리 안녕 빨리 빨리 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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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놀러와 형아 그래 보리 재밌었지? 꼬질 꼬질하니 응 깜짝이야 너는 어디 가야 해 넌 저거 안 돼 나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휴 이놈식이